1. 3. 3. 4. 5. 5. 5. 5. 5. 5. 10. 7. 6. 7. 6. 6. 7. 7. 8. 6. 8. 7. 10. 7. 7. 9. 10. 11. 17. 11. 11. 11. 1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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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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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 빠릅니다 강력하네요 자 양 팀 다 이제 왼손 거포 거포 왼손 거포 되겠네요 네 자 자 자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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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 이야 이것도 바꿔놓았어요 이야 행운의 득점으로 다시 따라가는 모습 네 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헤어핀이 정교해서 또 바로 잘 넘어가니까 네 바로 푸쉬에 노렸지만 네 걸리게 되네요 네 나오 네 아 오 와 와 와 하 아 야 이야 이야 예선과 이제 준비해성이 이제 이제 상상의전까지인데 중반까지 빡빡한 랠리 15 대 15 자, 박수 한번 할까? 살짝 눈에 들어오면서 수비를 잘 걸었겠다 연속 공격을 자꾸 수비로 수비로 또 바라내면서 낚시 잘 해주세요 낚시 딸고 다시 따라가고 재밌네요 수속 게임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또 도망가고 다시 아버님 안녕하세요 18 대 16 자 네 잘 가 와! 앞으로 붙습니다 아 하긴 바코 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! 오! 오! 아우! 나트 많이 끌어지네요. 야아! 야아! 야! 야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 명덕이네요. 한정 한정. 휘말리는 점수들. 드라이브 들어가주고요. 빈채진. 진영 선수 끼면 답이 없네요. 일부러 온 파워가 답이 없습니다. 끼면 트랭이 불가합니다. 드라이브가 저렇게 빠네.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빈채진 진영웅도. 생각합니다. 진영웅의 스매쉬와 빈채진의 전입때문에. 최강조합 아닐까요? 한정. 렌투에게 이제 두껍고 넘어왔어요 피시 후 라켓 들고 딱 마무리 바로 딱 진짜 정성 다시 2점차 근데 저게 안 돼서 저희는 아직 모르거든요 네 자 하나 더 따라가면 좋겠네요 뭐 좀 충동되는지 알 수 있죠 아 걸리네 이번엔 자 다시 2,2,2,2 네 이제 자바 스포츠리즈도 한 경기 밖에 안 나왔죠 이거 끝나지 않네 바로 밀고 들어갔는데 네 돌리면서 23,2,2 돌리면서 23,2,2 자 왔어요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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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다시 210%를 가져가는 유세진, 진영으로 네 와, 네트 3개째예요 기성 3개예요, 네트 여기서 따로 이제 둘수로 가느냐 둘수로 가느냐 주면 그러네요, 진짜 자, 둘 자, 둘 요것도 주스가 나와 야, 걱정합니다 자, 몇 경기 또 갑니다 자, 주스 31점까지입니다 아, 이거 맛있어 맛있는 경기 여러분들 뭐야 걸렸어요? 먹방 흘렸어요 걸렸어요 아 반짝하고 자 넘어갔어요 왔죠? 1대 3대50까지 가졌어요 홍금부신대임이 마지막 빛난한 경기운영으로 3대50 홍금부신대임이 가져갑니다 안녕